저 지금 오늘 진짜 너무 전형적인 수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아 진짜 이거 왜 맞냐고! 아 나 뭐 한 거지? 여기서 잡는 척하면서 잠시만 나 죽겠다! 아직 한 번 남았다. 오우! 킹 좀 주지. 처형 되었습니다. 아 나 이거 왜 짜졌나! 재밌지 얘들아? 아니 얘들아 연습 좀 해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바로 잘해지겠니? 모델 클레드 생각해봐. 처음에 욕 존네 먹었어 진짜. 재능이 있어요. 아 요네 벤당했어 진짜! 아 요네 벤당하면 재미없는데. 오랜만에 다리우스 피오라! 네 피오라를 하자. 진짜 뭐 방금 요네 좀 심하네요 이런 사람들이. 요네 벤당하니까 탑 야수호 하자는 거 진짜 좀. 여러분들 좀 그러네요 진짜. 진짜 이 인류애가 개박살이 나는 순간이에요. 요네 막 어쩌고 저쩌고. 요네 넘어지면 어쩌고 저쩌고. 어쩌고 저쩌고. 어쩌고 저쩌고. 막 하는데. 나오는 게. 나오는 게. 그럼 탑 야수호는 어쩔까요 해. 요네 벤당하니까. 내가 진짜. 기다려봐 이번 판 내가. 피오라로 멋있는 모습 보여줄게. 알았지? 여러 번만한 상대. 어디 없나? 지가 스스로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. 내 앞에서 아트록스라니. 그것도 피오라일 때. 지고 싶어 환장했네. 넌 뒤졌다 이제. 아트록스. 이거 세 번째 휑 이것만. 다시 해봐. 그러면. 맴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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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트 블러스. 군침이 싸? 블루 리쉬인가? 왜 이렇게 안 오지? 안녕하세요. 록 할 때 난 이루어 내거든. 피오라 네 이름은 니 피드로 알고 있다. 하지만 이번 결투. 미칠 수 없을 거다. 한동안 현장 타임. 먹지마 니 민영. 아 이걸 피하네? 하지만 디브 이득이죠? 막. 잠. 그 잠. 그 잠. 이럴. 여기. 넌 내 명. Clan. 오лем. 사랑. 뱅. 뱅. 아 아. 구멍. 1개는? 너무 완벽했다 바로 아프네.. 안되겠다 3터째까지 기다려야겠다 갈 때 난 이루어내거든 준비 형님 오신다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풀까지 너무 완벽해 왜 여기서 피오라로 양악하냐고요? 어머 내가 그 정도 실력이나 되나요? 고맙습니다! 아하 민망하지만 지금 질차ix 펜 발찍한 것들! 탑에서 참여지고 있는데 뭐하는게냐? 저는 처치했습니다. 더블킬 이거 채팅 풀어!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.. 어? 씨발 같은 거 같아.. 이게 집까바네.. 도움말! 누구 전멸 썼는데? 도움말! 정확하고! 우아해! 도움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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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너의 존재를 말해주는... 됐어 괜찮아? 킬초 오히려 좋아! 이 새키 어디갔냐? 킬 먹더니? 턱을 두개먹고 귀신같이 복귀 턱이 도발해줘야 돼 쟤 개시발롱 아아154 와여려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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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oud 화장모니 아주 좋아 박자너 謝謝 너 궁옥진이지? 너 궁옥진이지?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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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파네 개씨 아 새끼가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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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드네 으아아아 아 작작 부르라고 저거 루어 너희 그렇게 가봐! 우리 흑과장군이가 너! 어? 박살내버릴걸? 흑과장군이가 너 박살내버릴거야? 아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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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렇게 탑 계속 투자해봐야 어차피 아는국이 나 못이기거든 나 이제 심파자 나왔거든 퀴즈 퀴즈 으오오오오오오 왠지 1위의 제인 1위의 제인 삼촌 2위의 제인 승리! 난 물러서지 않아. 아 왜 그래! 아 진짜 하지마! 머쓱타드! 우리 사일런스가 날 줬어. 딜 단연 1등. 어흐 봐! 아! 이 판에 요네 했으면 요네 1승 추가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. 좋아 다음 시간에 요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발차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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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였어.